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바벨론의 느고아네살왕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자신의 위험과 권세를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높이가 60규빗 이건 1규빗이 47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한 30m, 금으로 만든 신상이 그리고 폭이 6규빗이니까 한 3m가 돼요. 언젠가 제가 장흥이 있는데 그쪽에 가다가 오면서 보니까 장흥 산 밑에 그쪽에가 불상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세워져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 느고아네살왕이 세운 신상은 그것보다 훨씬 높고 특히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죠. 그런데 이렇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어떤 장애물이 없는 두라 평지 넓은 평지의 그 가운데다가 이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의 모든 관료와 신하와 문무백관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커창한 낙성식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하기를 그 낙성식을 행할 때 나팔과 피류와 순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환금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너부가네살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하라고 만약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치는 자가 이제 그 악기를 울리라고 하니까 막 모든 악기 소리를 울릴 때 전부 그 낙성식에 참석한 백성과 그 신하들과 또 문무백관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네엘의 새 친구 다네엘과 함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죠.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 원래 그 이름이 아닌데 바벨론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에 창시 개명한 것처럼 성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엘리트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이제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인재로 둥용해서 쓰려고 또 왕립학교 이제 들어가서 3년 동안 배우겠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서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지혜까지 오르게 됐는데 이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 이 세 사람이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왕의 어떤 권위와 위험을 무시하거나 도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10개명의 제2개명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무엇을 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높으신 만왕의 왕 대신 너부한 해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붙잡혀온 유대인인데 그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드라코와 메사코와 아벤누고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너부한 해살로 왕에게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부한 해살로 왕이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했죠. 그때는 왕의 명령이 곧 그 말이 법인데 그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그래서 그놈들을 당장 이제 잡아 끌어오라고 하고 그래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너부한 해살로 왕 앞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너부한 해살로 왕이 그렇게 말해요. 사드라코와 메사코와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아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악기 소리가 울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용서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묵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런데 사드라코와 메사코와 아벤누고가 뭐라고 합니까 너부한 해살로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묵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아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누구간의 사랑왕이 더 화가 나서 노발되고 평소보다 이 풀물을 일곱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드라코와 메사코와 아벤누고를 결박해서 저 풀묵불 속에 던지라고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사드라코와 메사코와 아벤누고를 결박해서 맹렬히 그 타는 풀묵불 속에다가 이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부간 햇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올소이다 하더라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놀랐어요 왜? 세 사람 던졌는데 그 풀묵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왕이 또 많아데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을 결박에 던졌는데 그 결박도 안 당하고 네 사람이 다니는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들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 신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나타나신 현존하신 예수님 이렇게 다 신학자들이 말해요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 뜨거운 어마어마한 풀묵불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를 풀묵불 속에 던지던 군인들이 왕의 명령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 불 가까이 던지러 가다가 그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 풀묵불 속에 타지도 않고 그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부하네살왕이 뭐라고 했냐 보겠습니다 27절 26절 아 26절 같이 읽겠어요 너부하네살왕이 맹렬히 타는 풀물불을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하며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 놀라서 가까이 가서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야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27절 계속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 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몸도 상하지 않고 머리도 그을리지 않고 옷도 변하지 않고 어디 불탄 냄새도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부가네살왕이 이제 뭐라고 또 다시 하는지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부가네살왕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보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했던 이 너부가네살왕이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해 그러면서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계속 보여주죠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을 너부가네살왕도 인정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한번 봅니다 29절 계속 보여요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솔이 여기고 경호리 여기고 그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이런 자가 있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이 이제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네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를 어떻게 했나고요?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또 내가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는 어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이하실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 풀무웃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그리 안이하실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것이 원하지 않는 그런 원하는 것과는 다른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는 건강하길 원하는데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나는 사고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원치 않는데 나에게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요 또는 내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고 오의를 받는 일도 있어요 나는 직장에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승진하기를 바랬는데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든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했는데 가정의 어떤 요업처럼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나오니까 이제는 너무나 좋은 일들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로 여러분은 어떻게 가서 그 사막을 걸어가야 되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죠 전혀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금방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그 바흘과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하고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렇게 대결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 세벨 왕비가 진짜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거꾸로 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막 길이길이 날뛰면서 이제 이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른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우리도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업을 잘 될 거로 기대했는데 기대도 안 돼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기도했던 일이 기도한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내 은혜가 네게 좋카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점점 더 몸이 건강해지고 또 어떤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직장에서 내가 정말 승진이 되게 해 주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실 줄 아는데 도와주지 않고 기대했던 대로 또 응답이 안 되고 점점 더 오히려 질병이 심해지거나 점점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더 문제가 꼬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의하실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떤 기도했는데 기대했는데 어떤 바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괴괴한 거 있으니 그게 안 되면요 대부분 많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고 그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 요베 아내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건 너무나 다른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러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집을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기대했던 일을 기대대로 내가 괴괴한 일이 괴핵대로 내가 그런 소원했던 일이 소원한 대로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내가 괴괴한 일이 왜 안 됐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내 괴핵과 뜻대로 안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밑바탕 안에는 그것이 내 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도바울이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몸에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사단의 사전을 제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좋다고 하면서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주신 것이 그가 자고해서 교만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거나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대로 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나에게 해 줬을 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나에게 그 진정한 유익이 되면 하나님은 다 해 주십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때 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은 때 그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안 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또 기대했는데 노력했는데 그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왜 실망합니까?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이 지금 유익이기 때문에 나에게 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안 해 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섭섭하게 생각하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바로 그들은 적과 꾸린 가난 땅에 들어가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축복이 그 적과 꾸린 땅에 들어가야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연단이나 훈련의 과정이 없이 나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길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먼저 연단과 훈련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됐을 때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거나 실조가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해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한 건 다르게 어디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반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서 인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주인을 범하려고 했다고는 이런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해서 자기를 자유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복지 가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기대한 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가서 해석해 가지고 이 애굽에 그때는 애굽이 세계를 지배할 때 애굽의 그 총리가 되게 해 가지고 애굽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대를 지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해요 뭐냐면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나서 제자들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선생님이 제자들 발을 씻긴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나중에 이제 알았죠 지금은 왜 이런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저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 왜 이런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일들이 되어지는지 지금은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한 이런 계획이 쓰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실망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나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네가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나도 아이를 낳았고 또 이삭과 리부가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쌍둥이를 주셨고 상하라와 엘리사벳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의원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마리아에게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고 이런 걸 들었지만 그 아브라함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리가 끊어졌네 낳는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일 때 아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대하더니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신적으로는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우리의 기대대로 안 되는 그 일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게 그렇게 안이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이하실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이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 안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주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진정으로 네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그렇게 안이하실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고 왜 여러분 요벽에게 그런 엄청난 환란과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요벽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기도대로 안 됩니까? 어떤 마음 먹었던 일이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됩니까? 절대로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실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면 안 돼요 왜? 나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이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을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만을 나를 축복해 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안이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주님이 보시려고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벽이 여러분 어떻게 하니? 그리 안이하실지라도 축복해 주실 때뿐만 아니라 다 가져가버리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을 다 가져가버리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이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 안이하실지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사다라코와 메사코와 아벤누고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 안이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묻불 속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안이하실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게 될지라도 나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만을 믿을 하나님만을 나는 끝까지 나는 믿겠다고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됐을 때는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안이하실 때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정말 여러분이 어떤 기대했던 일이 기대도 안 되고 원했던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이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안 돼도 응답이 안 돼도 더 악화되고 더 나빠지고 그렇게 될지라도 여러분이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 안이하실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아니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은 어떤 일이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 뭐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내가 원해서 이걸 바라고 하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됐어 그러면은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이거 원하는 거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요비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한다고 항상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왜? 성경을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절대 긍정의 사고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여러분이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이 그걸 못 이기고 원망하게 되거나 불평하게 되거나 또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경우에도 있죠 원망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여기에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범사는 어떤 겁니까?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이럴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순경 중에 뿐만 아니라 역경 중에도 환란 중에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이 아니면 아니면 환란 중에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막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이걸 훈련해야 돼요 훈련 이 훈련을 해야지 하여튼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절대 긍정의 마인드 절대 긍정의 사고 절대 긍정의 믿음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떤 내가 원했던 일이 원했는 대로 안 되면 움츠러하죠 그리고 왜 좀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면요 이제 나중에 그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성경에 그 무서운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거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우리의 믿음 이상도 믿음 이하도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내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을 지고 두 번째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으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비 그랬잖아요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도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하시니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애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긍정의 믿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보통 믿음 없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나의 기대도 안 되는지 모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요비 했던 것처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죠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 하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너부안에서 왕이 조서를 써서 보낼 때 그러는데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여러분이 믿고 정말 다니엘의 새 친구 이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변함없이 어떻게든 동행했습니다 보디바레제에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겠죠 계속 요셉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봐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가 풀물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그러죠 평소보다 일곱배나 뜨거운데 그런데 그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저녁에 다윗이 그거 하면서 했어요 다윗이 가장 큰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나단 선자가 말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한 일입니다 하세요 그랬는데 막 흥분이 안고 있는데 나단이 그날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너 안 된다고 하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나단 선자가서 폐하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기대에 막 부풀어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잖아요 그 말씀 제가 전하면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일날 우리 삼천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뭐냐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당을 한 번 건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돈이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무슨 또 어떤 그런 역량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된다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만큼 이렇게 어렵다는 게 성전 건축이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역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못했어요 정말 그래서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너무나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복을 주시죠? 다윗에게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축복이 임했잖아요 뭐 하려고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성전 건축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원님들한테 제가 이제 이 성전 건축 할 때 그때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뭐 건물을 어떻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함으로써 받는 축복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그런 많은 사례들을 또 제가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진짜 성전 건축 하면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후손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모예라 7장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 축복을 받은 건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 했어요? 허락지 않았잖아요 허락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리 아니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 아니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겠을 때 내가 원했는데 원한 게 안 됐을 때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인데 이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뛰어넘고 이걸 극복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보지만은 그리 아니하셨을 때 이거를 못 넘은 사람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못 받아 조금은 받아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못 받아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냐 나를 시험해 봐 그런데 이거를 딱 뛰어넘은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로 큰 축복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아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리 아니하실 때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잖아요 주님이 거기 오셨잖아요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그 풀물불 속에 들어갔는데 몸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고 옷에도 어디 그을린 그런 것도 있고 냄새도 안 나고 완벽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너부가네살 왕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 아니하실 때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놀리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더 그들에게 큰 복을 주여 더 높임을 받게 해 주셨잖아요 아메? 여기 보면 알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높여서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안 돼도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돼도 또 소원했던 일이 소원대로 안 돼도 계획했던 일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 절대 그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실종하거나 시험 들거나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든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봐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겠다고 하고 나가는 그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크게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